안녕하세요 음사성 음악을 사랑하는 소녀 MC티파니 네 음악과 사랑에 푹 빠진 소녀 MC 유리입니다 어머 유리씨 오늘 너무 예쁜데요? 저요? 정말요? 네 이상한데? 티파니씨 저한테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요? 아 유리씨도 참 저는 이제 예쁜 말만 하고 예쁜 마음을 갖기 결심했단 말이에요 오 웬일이에요 우리 티파니씨 이런 기특한 생각을 다하고 어우 예쁘네 네? 웬일이라고 참 유리씨 네? 저한테 할 말 없어요? 할 말이요? 할 말 전 딱히 없는데? 아 가는 게 있으면 와야 하는 게 있죠 이거봐 이거봐 또 티파니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그러는 게 법이라는데 아우 알았어요 우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클레어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티파니씨 자 오늘 음악 중심의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죠 이렇게 칭찬받고 시작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쇼 음악 중심 원조 국민요정 SES의 슈 씨가 솔로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되는 신인이죠? 제국의 아이들과 그리고 시은 울루 그쵸? 핫한 데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의 핫빛을 높여주었던 2PM의 굿바이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멋진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아 기대됩니다 네 그럼 먼저 AB Avenue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? 사랑 출리서 네 Lobby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? 저 꼼꼼 Polizei 예예 예